안녕하세요 영영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벌써부터 땀이 출출출출 하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치과 도구 영상의 토킹 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잘 때 너무 더워요 어젠가 그저께가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직 그렇게까지 넣을때는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넣으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후쯤 많이 넣을때는 에어컨을 조금 넣어요 그렇게라도 안하면 진짜 그렇게라도 안하면 진짜 그렇게라도 안하면 진짜 아직까지는 이렇게 버틸만한데 이제 가장 힘들때는 잘 때도 이게 가장 힘든것 같아요 또 하면은 또 잠이 잘 안오니까 저는 저는 이 도구 자체가 뭐 좀 거칠어서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좋았구요 근데 노킹버터 인데 제가 요즘 좀 알알거리가 좀 꼬깔이 돼서 지젤 지젤 다 되질 못하네요 아 맞아 처음부터 눈치채셨겠지만 머리를 오랜만에 잘랐습니다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밤모같이 오래 안되서 배에서 사고 소리가 이번에는 여기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 갔다왔어요 제가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쓰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아무데나 가요 그냥 아무데나 가요 그냥 아무데나 가요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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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 귀 부분을 너무 많이 건드려서 여기 있는 그 실 같은 게 다 떨어져 놨어요 원래 긁으라고 만든 것 같진 않은데 계속 긁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내일도 덥겠죠? 내일뿐에도 덥고 선풍기로 한 개가 좀 했어요 이번에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알아보다가 책 읽는 ASMR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을 읽는 거는 그 자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읽고 싶은 책에 출판사랑 저자인데 허락을 받고 유튜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허락받고 이렇게 안 나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할까 말까 좀 고혹죽이긴 해요 어떤 책을 해야 될까 어떤 책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있고 저는 책을 그렇게 막 열심히 읽는 사람도 아니라서 아무래도 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뭔가 저만 빼고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제가 책 읽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의 책은 좋아하고 서섭 가는 건 좋아요 그냥 그냥 서섭 가는 게 좋더라고요 교복은 거 같은 곳에 가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종글로에 있는 교복은 거 많이 갔다 왔어요 겹사겹사 감각이 안 돼 종글로 쪽에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뭐 교복은 거고 있고 인사도 있고 뭐 뭐지 인사도 있고 인사도 있고 위에 있는 데가 보였다 하여튼 하여튼 제가 이것저것 발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소리에 집중하면서 날씨까지 더 어디 있는 거 같아 이게 말이 안 나와 예전에는 그래도 토킹영상 지금은 또 그래도 할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왜 일어나 모르겠어요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다들 조심하시고요 더위 안 먹게 더운데 오래 있으면 그것도 안 좋거든요 더운데 오래 있으면 진짜 더울 때는 밖에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폭염 된 그런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덥지 가 않았으면 하는 말 이에요 추운 것보다 더우게 닿긴 한데 막상 더우고 더울때도 추운게 좋은 것 같고 맨날 말이 바뀌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요즘엔 너무 멀티테스기 잘 안되요 이 소리에 집중하면 말하는걸 까먹기도 하고 말하는데 집중하면 좀 이 소리에 집중하면 더 더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오늘 영상은 어떻게 녹음이 됐을지 저는 머리를 자르고 나는게 자르고 나는게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긴 머리를 좋아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자르고 나는게 좀 별로더라구요 근데 한 짧은 머리에서 일주일에서 한 2주정도 지나면 인생머리이 되고 인생머리이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까전에 여름옷을 구입했어요 금방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샀는데 오히려 배송이 안됐죠 어차피 어차피 살것만 있었으면 금방 왔을텐데 어차피 나는 바람에 배송만 늦어졌어요 옷 살 때마다 되는 생각인데 정말 이쁜 옷을 사고 이 옷은 계속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거든요 근데 그 내년 지나면 오징어가 돼서 뭔가 유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 잘 입었는데 유행 지나면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묘하게 들기도 하고 잘 입는 옷도 있는데 좀 디자인이 약간 화려하거나 독특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심플한 심플한 옷은 괜찮긴 한데 저는 그렇더라구요 여름이 싫은 이유 여름이 싫은 이유 옷이 좀 그냥 밤발에다가 바지 딱히 맞았는데 뭔가 좀 좀 그래요 좀 그래요 흰 그래서 여름에도 귀팔을 잘 입고 다닙니다 좀 덥지만 패션을 패션을 위해서 잡는 그런 그런 거 오늘 이 영상은 뭔가 망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미해진다 말하는 것도 주절주절 다 드니까 그 느낌 소리도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냥 긁기만 하는 건지 그러네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약간 자신이 없네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있다 보니까 좀 좀 특히 막 재밌는 얘기도 없고 맨날 일 갔다가 집 갔다가 일 갔다가 집 갔다가 일 갔다가 집 갔다가 그냥 그런 일상이에요 그래서 막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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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튜브를 익숙하게 할 그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유튜브 같은 게 좀 핵인사들 일 잘하잖아요 저는 딱 중간단계 있는 그런 사람인 느끼는 인사 안사 전부 영상이 항상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찍는 영상은 마이크 감도를 한 칸 내렸어요 이 감도를 내리는 좋은 점은 잡음이 엄청나게 줄어요 대신 안좋은 점 섬세한 소리를 좀 잡고 좀 뭐라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팅글을 유발하는 그런 하이톤 같은 게 좀 줄어든 느낌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 영상이 괜찮으면 앞으로 좀 검토를 내려서 찍어둘 것 같은데 목소리는 그래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아 긴가민가하네요 지금 한 30분 정도 찍었는데 제가 초반에 너무 멍 때려가지고 편집하면 지금이 한 2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너무 좀 좀 좀 좀 좀 좀 이 말도 한 백번을 할 것 같으면 저는 막 제가 취미로 하는거다보니까 유튜브가 더 영상을 전문으로 한다는 느낌이 1도 없거든요 뭔가 그냥 구독자분들이랑 댓글로 소통하고 가끔 스트리밍 하고 그러는게 재밌어서 하는 느낌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다보니까 뭔가 더 싸움된 느낌이라는거고 진행이 되는 느낌 더워서 정출받고 하는거같아요 덥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을 위해서 어떤걸 준비하셨나요 저는 어디 놀러가고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길가 가잖아요 그냥 바라는거는 계곡같은데로 가서 저는 그래요 그냥 계곡같은데 가서 고기콕 먹고 하룻밤땅 자고 하시면 좋겠다 재밌겠다 그냥 근데 그냥 매년 집에만 있다고 끝났어요 그런거 준비하는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친구들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거에요 저는 없는데 그런거는 딱 한명이 주도해서 해줘야 진행이 잘 별개거든요 다들 이번 여름 재밌게 한잔하고 두시고 여름 마지막 영상인거죠 느낌이 이제 시작인데 좋은게 세우시고 햇볕에 오래 서계시지마시고요 많이 찍었네 시원한 수박도 드시고요 시원한 수박도 드시고요 수박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수박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뜬거 먹죠 제가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깜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깜짝이 생각났어요 덥다 덥다 이쪽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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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녹인 영상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거 같은데 제가 기력이 다 빠져서 퀄리티가 퀄리티가 낮을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게 더우니까 진입하시네요 겨울에는 아니랬는데 겨울에는 할말이 없어도 못 듣게든 이렇게 쥐어짜내가지고 팍 터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방전된 느낌이에요 뭔가 그냥 멍하게 마법해지게 있는 느낌 여름에는 이 하늘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귓구멍만 잡아놔서 그 느낌 그런 마음을 평안히 봐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시원한거 마시고 샤워하고 자야겠다 시원한거 마시고 샤워하고 자야겠다 너무 덤데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바람 많이 쐬시고 수박도 많이 드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또 바이배 Sec